골뱅한 골프 리그 골프 리그 과연 골프 리그 골프 리그 즐겁지만 가볍지 않은 진지한 골프 리그 이거 개그야? 골프 리그 담요즙 갔다니 담요즙 시작부터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방송을 찍어야 할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분들을 모셔놓고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저희도 MC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면이. 아니 얼굴이 이게 뭐. 라우나 오빠. 라우나 오빠 노래 내주세요. 라우나 오빠. 노물농장이야?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건 말이죠. 저는 살면서 저보다 진화가 덜 된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아 누가 할 소리. 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오정태 씨.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정태 형 잠깐 옆으로 가보세요. 왜요 왜요. 얼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잠깐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저 직용은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그 밤의 그 나물이에요. 강진아 네가 가져라. 시어미 더 몰골. 네.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연히 골프 스튜디오고요. 진행을 맡은 브라우 왕입니다. 네. 기훈우 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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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오라고 해 알파. 아 리액션이 우리 방송한지 7년이 됐잖아요. 리액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한 문장 끝나면 리액션이 나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보고하는 거야? 사실 의미도 없는, 사실 소개할 상황도 안 되는 왜? 이분들은 딱 그냥 앵글로 이미 다 확인이 되신 분들 여러분들의 배꼽을 샷하기 위해 보였던 다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개그맨들 X 개그맨 팀 고명환, 오정태, 신동수, 김한기, 임준혁, 전환규, 김경진 그리고 여기 뭔가 이상한 장홍재 소개합니다 우찻사는 없었어 우찻사가 없었잖아 근데 제일 웃긴데? 개그야야 좋았습니다 개그야도 없었어 아니 그나저나 그 모두 엠X 출신의 개그맨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저기 세태지가 한 분께 오셨습니다 음 골 붙일 사람이 없었어 아니 어떻게 오시는데? 아 저는 여기 어떻게 보면 뱀빵이라고 하죠 한 자리가 비면서 아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승재 뱀빵이군요 원래 저희 한 명 있었는데 다른 방송 때문에 못 해가지고 한 명을 급하게 섭외하다가 홍재 씨가 요즘에 새로운 실력자로 아 무상하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야구선수니까 야구선수 초신 한 구력이 5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 분들은 한 10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해 근데 다 5개월인가 10년이다 잘 쳐 잡을 수 있을 그런 자신감으로 왔습니다 어디서 소문들고 많이 부끄럽네요 여기 서로 중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으로 깔아 뭉개고 계신 분 두 분 계시잖아요 밑에 두고 가는 분들 있죠 그렇죠 사이드로 계시죠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쪽 사이드 쪽으로 안녕하세요 프로 골프 박겔입니다 박겔 박겔 안녕하세요 박겔입니다 야 너 너 박겔프랑 전화 오겠다 반갑습니다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아이 잘 모르다 너 박겔프로 피부가 얼마나 하얀데 지금 지금 이 와중에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고명환씨가 슬슬 더 더우셔서 지금 컨셉을 잡았는데 무리한 컨셉이었어 계속 더우니까 점점 내려오고 있어 어깨에서 내자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나이 때 컨셉이 뭐예요 이게 땀이 안 빠져요 우리 또래 때 항상 이런 설정을 해야 되고 나는 사실 개그맨이라기보다는 코미디언에 좀 가까운 옛날에 원로 원로 야 너네 구봉서 선생님이랑 배산명 선생님이랑 대사를 주고받아본 와 코미네 역사네 역사 나는 같이 연기를 했었다니까 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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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배산명 씨랑 했던 연기도 한 번 해봐요 배산명 씨랑 연기도 한 번 해봐요 배산명 씨랑 배산명 씨랑 배산명 씨랑 대대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산명 씨? 배산명 씨? 아직 뇌도 진화가 안 됐어요 아직 뇌도 진화가 안 됐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조련사고 약간 거기에 있는 한 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약간 서커스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이제 세월도 지났는데 뭐 같이 늙어 가는데 되게 진해 가시죠 오프닝만 지금 20일째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공영아 씨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골프를 배웠다? 네 골프를 알았다 골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홍기훈 씨 때문에 골프를 배웠는데 몰라 홍기훈 씨한테 싸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 미스예요 미스예요 아 근데 요즘은 내가 기훈이 형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형 지금은 내가 한번 맞짱 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요즘 그럴 중인데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야 아 근데 골프를 거기서 배워서 나는 사실 내 형들이 알려주기에 너가 빨리 후배들을 가르쳐서 다 이게 돌고 도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골프를 가르쳤어요 진짜 스크린에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골프를 입문을 시켜줬는데 그때 스크린골브에서 18월 치는데 4명에서 한 한 6시간 걸렸을까요? 아 진짜? 왜냐하면 다 양파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못 쳤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배운 거를 지금 다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러게요 사실은 그때 그 한 수 때문에 오늘 이 방송까지 오기로 아 아 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지금 무슨 은퇴방송 같은데? 근데 제가 연습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고명환과 아이들 같은 느낌이에요 고명환이 혼자 강력한 우승후보 같은데 네 맞아요 일단 연습만 봐서는 연습만 봐서는 네 근데 엊그제 필드 나가서 골프를 쳤는데 네 저는 이제 같이는 안 쳤는데 이렇게 세 명 치고 한 명 있었는데 왕기가 1등을 했어요 오오 네 명환이 형이 몇 등이었어? 꼴찌 나 꼴찌 진짜로? 동수가 2등 제가 꼴등 그러니까 스승을 제자가 밟은 거죠? 네? 제자가 스승을 이긴 상황이네 사자성으로 뭐죠? 예? 그거 사자성으로 뭐죠? 오정택씨? 아 그거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진심이네 표정 힌트 힌트 청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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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아 스승의 날 아 스승의 날 청산유수 아니야? 청산유수? 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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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출열람 열람 열람 열었다 열람 열었다 열람 열었다 청출열람 얼추 맞은 거야 개그야 골프야 네 줄임말로 개골 리그 개골 리그 개골 리그 오 좋다 이게 무려 상금 500만 원 상금 500만 원 정식 시합 개골 개골 쇼도 할게요 엄마 뭐라고? 쇼도 할게요 엄마 자 이 정식 골프 시합인 개골 리그 조별리그를 거쳐서 결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을 통해서 우승자가 가려지는 게임이고요 오늘은 그 조별리그를 위한 조편성 경기입니다 와 중요한 날이네요 보통은 조편성 키첨을 하는 우리는 조편성 경기랍니다 네 경기 방식은 어떻습니까? 경기 방식은 서바이벌 경기 방식입니다 네 두 분이 경기를 해서 18호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남은 두 분 중에 이기신 분이 우승자가 돼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16연승이라서 15연승이라서 상관이 없어 다 필요 없어 네 마지막 18홀에 남은 두 사람이 우승 주면서 아 재밌다 전략이 필요가 있군요 전략 첫 홀에 두 분이 올라가서 시합을 하시잖아요 비기거나 지시는 분은 다 떨어집니다 아 중요한 건 비겨도 떨어져요 두 분 다 죄송한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그맨 지방생이에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예요? 해설하고 있는 김은호 프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프로님 아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네네네 최후 18홀에 남아있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황하셨어요 지금 다른 한 분이? 준우승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각자 자기 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게 됩니다 네 죄송한데 임준혁씨 오정태씨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했다고요? 네가 설명해봐 네가 설명해봐 설명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두 명씩 쳐요 두 명씩 쳐요 두 명씩 쳐서 18홀까지 쳐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근데 18홀을 쳐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두 명씩을 어떻게 치냐고 두 명씩 자 처음에 너랑 왕기랑 쳤어 밑에 입술 떨리는데 시키면 치라고요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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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쳐 두 명씩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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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조편선 승관이 나왔고요 네 첫 번째 경기 그럼 바로 진행해볼까요? 네 첫 번째 경기 우리 김한기 장홍재 네 개그야 골프야 개골리그 첫 번째 홀입니다 김한기 씨와 장홍재 씨 두 분이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 이 룰이 좀 있어요 일단 그 전체적인 난장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벨을 설치했습니다 네 이거 올릴 때 약간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옐로우 카드가 나가고요 요거 받으시면 홀아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요걸 작전으로 쓰실까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선수분들 중에 여성 선수 두 분이 계세요 지금 네 안녕 박 결사관대입니다 치마 입고 왔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적용된 룰 이름이 뭐냐면 야 너 치마 입고 오면 레이디티 치게 해줄게 룰을 적용해서 야 레이디 오늘 치마를 입으셨기 때문에 두 분은 레이디티에서 창피하다 창피해 아마추어 모델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두 선수는 좀 이따 A조 B조 조편상 할 때 같은 조에 배정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우 창피하다 자 일단 페이웨이와 페이웨이 벙커는 원래 치시라고 페이웨이에 놓고 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러프는 당연히 러프 드림 벙커는 벙커 매트에 이렇게 플레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완기 선수부터 티샷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아 떨려 여기 프로님 프로님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잘 아까 하시던 분이 잘 원다리 파이팅 와 이게 파파이 아 좁아 강원도의 힘 하기 전에 오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갈 때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쉬운 코스 중에 하나 제일 쉽습니다 아 부담된다 아 부담된다 원다리 자 그럼 바람도 보통이고 연습생 이쪽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무지합니까? 우리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아 아아 야 원래 맨은 근데 오늘 가장 골프 치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자 기완기 티샷 이거 너무 오래 오늘에서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 미션 어 약간 좌측이죠? 근데 뒤집어지면 상관이에요 약간 좌측 하지만 굳지 않는 스윙이야 굳지 않는 스윙이야 오 굿샷 오오 미션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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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투온 할 수 있네 투온 나와주세요 좀 나와주세요 자 지금 이 정도면 해놀에 30분 걸리겠어요 대충 같이 장훈재 자 장훈재 선수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저는 일단은 오비가 안 나는 작전으로 한번 아 오비가 안 나는? 저희 그 머리는 헤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아 그렇죠 이쪽은 최대한 안 볼려고 네 안 볼래요 안 볼래요 굿만보기 위해서 야 땀나겠다 바지 지혁 5개월 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 굿샷 오 나쁘지 않네 살았어요 야 살았어요 뒷주머니에 있는 장갑 한 개 더는 뭐야 이거로? 아 프로 선수들이 장갑을 한 3개씩 돌려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만 계속 낍니다 근데 주머니에 장갑은 뭐예요? 이거 그냥 프로처럼 하려고 아버님이 야구 선수라서 일루에 나가면 삐응 살았어 오 우두? 우두 갑니까? 유틸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러브니까 러브웨트 우치시면 됩니다 아 러브구나 니가 유틸 치든지 말든지 뭐 아니 지금 밑에 기계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네 일단 스윈플레이트가 움직일 거야 저건 보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린은 매우 빠르기로 되어 있나요? 네 메빠입니다 홍채야 나 우참어 한 번도 안 봤어 저기 들리긴 하세요 지금? 네 들립니다 상채가 비네 홍채가 안 있어 자 세컨샷 홍채 인식합니까? 골프곡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까? 어? 이름을 얘기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정도 방해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방해 안 해도 돼요 아니 시간 오래 끓으면 안 돼 아니 가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스케줄 없으세요 diesem 구찌 mixer 해도 돌아보지마 한 올인 30분 걸려 돌아보지 말고 좀 쳐 그냥 워~~~ 야! 장훈재야! 야! 김학기 이건 미스야! 유틸러, 유틸러 2백 10만 원 와 깜짝 놀랐어 조편성 왜 이렇게 됐어? 지금 느낌이 그거지 엠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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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야 이거 완전히 미끼를 잘못 묻었네. 오버라이언 가겠습니다. 오버라이언? 야 190m인데? 네. 명환이 형보다 더 잘 칠 것 같은데? 위험해. 왕기 위험해. 그런데 190m 유틸 투모니. 너무 기가 막혔어 진짜. 구력 5개월 골프하듯이 어퍼컷 한 대 맞은 김완기 선수. 지금 구력 한 15년 되죠? 김완기 선수. 세컨샷? 지금 발으로 떨었어요. 발으로 떨고 상체가 너무 올라왔거든요. 맞기는 나쁘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슬리퍼냈어요. 오바난번 했어요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머리는 어마어마하시네. 저 이거 너무 재미있습니다 구독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하하 기완기. 아 이거. 제5번은 190m을 날리네. 거의 유승후보로 거론이 될 정도의 선수인데. 장웅재한테 지금 한 방 맞았어. 아니야 근데 버트가 있잖아 왕이야. 당황. 자 2홀에서 장웅재가 이기면 시작부터 이거는 그냥 바로. 말도 안 되는. 비교해서 둘 다 떨어뜨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벌써 지저분하게 첫 도로부터. 처음 예상은 보기나 더블 보기로. 그렇죠. 비기면 둘 떨어져? 둘 다 떨어진다. 아. 비기면? 네 비기면. 너 룰 모르지? 하하하하하하 오전취도 룰 모르지? 아직도 룰을 이해를 못했어.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하는 거냐. 비기면 둘 다 떨어져요? 계속. 김원기 써드샷. 자 17미터. 네. 장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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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볼 때는 날로 안 까면 다행이에요 지금 네번째? 아 쫄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게 아니라 퇴근해요 이제 집에 가요 꽃모습만 있는 김 프로 야 이글이야 이거 넣으면 이글이야 저기 김한기 선수 김한기 선수 근데 이글에 지면 경고입니다 방금 입이 욱 골프클럽으로 저를 때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정말 9시 이상하마 괜찮습니다 저거 만지면 되나요? 만지면 되나요? 야 그거 돌리면 안돼 홍지야 돌리면 안돼 아 돌리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레이디만 돌리고 스크린 하던 것만 공영환 씨가 우리도 못 봤던 거 오빠 우리만 돌린다고 근데 저도 이글한테 지면 괜찮습니다 이글은? 아니 저 장홍재한테 지는 겁니다 이글한테 지는 겁니다 이글 포함 몰래 시작했어요 이글 이글 포함 몰래 시작했어요 이글 아 아 잠깐만요 야 이거 보기다 보기 야 장홍재 아니 붙이기만 해도 보기인데 욕심을 냈어요 지금 이글 하겠다고 아 장홍재 자 이게 매치 경기라는 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매치 경기 상대방보다 한 타만 덜 치는데 오 라이 좋아요 오빠 라이 좋아요 파만 해도 상당히 유리한 곳인데 장홍재 오 갖다 댔어요 갖다 댔어요 이건 짧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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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둘 다 떨어뜨릴 수 있죠 광기 넣으면 파잖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장홍재 자존심 둘 다 떨어뜨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야 이글 찬스였는데 자존심이 아니면 기조가 잘 찼다 그래서 3,4분 붙게 해야지 뭐 아 장홍재 선수 일단은 아 선전한 건 맞지만 아쉽네요 저 그럼 저랑 오정태 씨 뭔 말인지 알지 붙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붙네요 신동수 오정태 아직 몰라요 장홍재 오빠 올라갈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지만 라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김황기 파펫 김황기 성공하면 둘 다 떨어집니다 김황기 김황기 아하 아 git황기 자존심까지 묻혔습니다 정홍재 정홍재 아하 자 이렇게 해서 장홍재 선수 이번 홀에 진출합니다 세례몬이 이번엔 어땠어? 음 왕기자린 없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공세를 이겨라로 바뀔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땅! 땅 나왔습니다. 뒷땅 치신다고요? 동수씨, 클럽을? 아니요, 저 이거 홍대표 치겠습니다. 허락하십니까? 싫으세요. 싫다 하십니다. 저기 죄송한데 좀 전까지 분명히 무슨 파티 주재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파티에서 순취하신 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할까 저거? 나비는 떼 괜찮아요. 자, 4m예요. 구미씨씨 2번을 파3이고요. 거리는 109.4m. 109.4m. 내리막이 15m야. 되게 떨리네. 거리 조절을 못 하겠어. 이거는 늦게 쉬는 게 좋아. 멋있어. 본인의 루틴이 있어요. 듣지도 않아! 오른쪽. 우측, 우측, 우측. 좌측 그린인가요? 좌측 그린이네요. 아, 거리 감은 있어. 괜찮습니다. 역시 구력이 5개월 되면 원래 초반 2월 잘 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자, 신동수씨. 대답 안 하네? 말을 많이 하고 있다가. 아, 일단 저럴 때 잘못 쳐요, 동수가. 오빠 뭘로 쳐요? 아니, 덕시돌을 왜 입고 왔냐고. 왜 입고 왔냐고. 아, 이럴 때 못 쳐요. 동수가, 동수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 비거리가. 전부 다 못 쳤는데요? 아, 재미없어. 79.9무. 그는 안 좋는데, 이분이 역시 소리가. 아, 이분이. 오빠, 살았어요. 사인통이여서. 제가 작년에 만났던 그 여자 너무 못 쳐요. 아, 웃을게요, 오빠. 1번 홀은 진짜 두 분이 기가 막히기 쳤는데 2번 홀 진짜. 드디어 진가가가 너무 치고 있네. 35.1m. 자. 어? 어? 오오오오오. 어. 어?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야. 아, 뭐야. 100.178. 분위기가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복이 떠올르는 거. 신동수나 기반기나. 비슷비슷해. 이러면. 이게 전략이네요, 전략. 장홍재 씨가 돼지 눈이 있는 것 처럼 보여요. 전 예전부터 홍재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홍재 2.9. 아 이거 좋아요! 먹었어! 나쁘지 않아! 옹그린 옹그린 옹그린! 이겼어 이겼어! 동수야 이겼어! 이렇게 정말 ㅆ이 되네요 이번 홀 나랑 준혁이랑 칠 것 같아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지금 잘 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18홀까지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파 안 하면 이깁니다 이홀은 이렇게 되면 양파 안 하면 이겨요 자 신동수 세 번째 샷 양파 안 하면 이겨요 그죠? 와 진짜 멋지네 아 수줍나 자식 자 오정캐 정정 자극하네 자극해 아 수줍나서 무서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 순서가 너무 두려워 아니 지금 점점 저쪽이 모이고 있거든요 지금 집화장 같아요 아 무서워 승리합니다 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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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재! 나수옥이! 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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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 거지? 나랑 또 빠드렸어 늘면 비기는 거고 여기서 신동수가 이거 놓치면 장홍재 2연승입니다 네 2연승 초반에 힘 다 빼고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 잘 생각해야 돼 구역 5개월이 2연승을 합니다 하하 아하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자 둘 다 떨어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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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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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야 sXX에서 누가 홍제 대권을 했어 아 진짜 실력자네 야 애들 말했잖아 양파 자 이렇게 해서 신동수 떨어지고요 2연승 가겠습니다 자 장홍재 선수 3번 홀로 진출합니다 오정태 씨 조용히 중요하죠? 네 오정태 씨 아이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아이스 잠깐만요 제 클럽에서 진동입니까 지금? 네 한 번만 쓸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안 갖고 왔어 와 골프 방송하는데 골프실 안 갖고 왔어 아시죠 아니 홍제 먼저 쳐야지 홍제 어디 쳐주세요 자 일단 3번 홀로 들어갑니다 자 장홍재 선수가 일단 첫 번째 홀은 실력으로 두 번째 홀은 운으로 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고명완, 김환기, 신동수 네 두 명을 잡았어요 자 이제 고명완만 잡으면 우승 안 해도 우승한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김경진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끝판왕 아주 끝판왕 아닌가 손으로 던질 거예요 네 오정태 씨 나왔습니다 네 오정태 씨 고맙습니다 자 오정태 씨 게임 룰 다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네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자 이 게임들을 네 글자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수승의 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만 생각하겠어? 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홍제 홍제 자 장홍재 선수 3번 홀 지금까지 2연승 달리고 있고요 화이팅 3번 홀 파포 349m 우측으로 그리고 지금 오정태 선수는 지금 홀에 올라오기 전에 앞선 두 선수에게 한마디 날렸거든요 근데 너네 진짜 F끼냐? 이런 거 지금 나왔기 때문에 F끼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어? 야 달아 달아 어? 뜯고 나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가 막힙니다 장홍재 오 진짜 응원하고 싶네요 고침이 없었어 저 오정태 오비 예상합니다 아 아니 근데 정태 형이 이상하게 관광사지 맞으니까 그거 보고 홍제 씨가 멘탈이 무너질 거 같아요 아 그런데 저기 저기 죄송한데 장홍재 씨 오정태씨 칠때만 건들면 안돼요? 드라이브 칠때만 못돌려요? 거기 서 계시면 안돼요 그 이유는 치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 서 계시면 안돼요 오정태씨 칠때만 저기 드라이브도 못돌립니까? 안됩니다 됩니다 드라이브 덜리지만 버튼이 된대요 버튼 할 때만 자 일단 저희가 아까 연습생을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장난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정태씨는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임합니다 실제 필터에서 저렇게 쳐요 실제 이렇게 칩니다 셋업이 일명 트위스트샷이라고요 건강샷 건강버스샷 셋업 셋업은 저기서 합니다 올라갑니다 다음대로 가요 오미야 사랑했어요 나이스 샷 오정태 트위스트샷 두 장사 천하장 사 만반세 백두만세 한라만세 전화장사만 만세 자 제가 볼 때는 오정태씨가 한 17년만에 살았나봐요 아 야 잘못 맞았는데 생겼네 체가 좋아서 그래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마 지금 저 카메라를 잡혔을 것 같은데 오정태씨는 왼발에 공을 놓는게 아니라 왼발 아예 벗어나서 공을 그게 우리 장타 대회 할 때 선수들이 그렇게 놓으시거든요 아 몰랐어요? 난 슬라이스 놔서 그렇게 됐는데 자 장홍재 세컨샷 자 일단 오 좋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돼요 와 창홍재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재밌다 자 이렇게 가버리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운과 상대방의 멘탈로 승패가 갈리는 그런 느낌 야 130m야 아 진짜야? 뭘 진짜야 저희가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 형한테 형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 어 진짜 형 135m 치면 돼 135m 135m 치라고 사실 오정태씨가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샷이 있어요 아 그 영상 그게 지금 바로 이지영입니다 네 이지영 내리막에 어프로 칭이 다시 한번 보시죠 오정태씨 죄송한데 러프에 오르면서 해야 됩니다 러프에 저거 스크린로 가수 가는거 아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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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 개그를 누구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즐겁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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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림에 딱 올라서 포터만 딱 봐가지고 아 기계를 포털에서만 사용한다는 오프로님 보신 애를 뭘 보신 거예요 지금? 뭐 봐요? 아 내게 순서 봤습니다 순서야 무릎 꿇고 봐야 되는 거야? 1번인지 2번인지 네 러프애로 붙이세요 러프 러프 자 5정 떼 느린 거 아니야 경평이 형이 대운 들어왔잖아 대운 대운 들어왔잖아 오른무릎 봐 오른무릎 백스윙 엄청 신중해 2m! 좋았어요! 2m! 좋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1.5! 1.5! 아 잘 들어갔어 이번엔 야 진짜 저글래 홍재 메타를 나가겠다 잘 쳐서 가는 게 아니라 2랑 간다니까 아니 푸른 님으로서 지금 저 품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차가 너무 잘 들어갔어 이거 아 잘 들어가긴 한 거야? 잘 못 친 거죠 잘 못 쓰죠 뒤에서 라이브 보고 있어요 지금 장홍재? 장홍재는 좀 붙여야 됩니다 저 탭에... 탭에... 아니 이거 꺼냐? 아 이거 약해요 불러줘! 불러줘! 아 이거 퍼팅으로 승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장홍재 연승이 여기서 멈추느냐? 꼭 넣어야지만 아니면 넣고 형 잡고 떨어지느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장홍재 씨가 넣고 같이 떨어지면 오정재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긴 해 경원한 경우도 있는데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긴장했어요 지금 어우 떨려 라인 없어요! 과감하게! 어 라인 없어요! 과감하게! 두 바퀴증! 어어 터치 좋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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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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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태! 정태 형 못 넣어도 둘 다 떨어지는 거 아니지? 형은 멘탈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네 자세히 넣어 퀴를 열어요 테디 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테디 안 나와요? 아 똑바로 보라고 그랬어 똑바로 아 우리 피디가 착하다 똑바로 보세요 자 오정태 팝펫 1.5에 저 정도 라인을 다시 눌러달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긴장되냐 아 엉덩이가 또 젖어가는 것 같애 자 이거 어떻게 졸라요 오정태니까 팝펫? 오정태니까 어떻게 되겠지? 오 신중하다 저렇게 신중해? 뭐합니까? 자는 거 아니야? 자는 거 아니야? 나이스 정태 나이스 정태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오정태 씨가 가지고 오면서 장홍재 2연승을 멈춥니다 자 다음 선수 임준석 선수입니다 자 4번 홀까지 왔습니다 네 4번 홀 네 지금 오정태 선수 지금 떠오르고 있는 장홍재를 누르고 지금 일단 1승 거뒀지만 아 생각지도 못한 진짜 어떻게 그런 수익으로 파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아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레이디티 임준혁 선수입니다 아 임준혁 선수 여자 먼저 치세요 안녕하세요 장한나나나나스아입니다 박한결사에서 벌써 바뀐 거예요? 네 네 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우리 임준혁 씨의 관전 포인트는 저 사람이 잘 쳐서 이길까 이거 보지 마시고 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를 맞습니다 네 한 열대명 나와요 자 내려오세요 가자 정태야 차이로 가세요 네 내려오시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야 지금 시간 없어 어머 신상해 뭐 클럽 쥐고 가시죠 정태 형 쳐 자 오정태 씨 티샷으로 4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37.4m 파워 5홀이고요 야 지금 한번 이겨서 기분 너무 좋아 아 저거 보세요 왼쪽 다리 위치가 어마어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reten lui 아드 Vie 준비 buluneger 잘 갔어요 오 비버닝도 오ynn办 야 오동태 트위스트샷 상하위 상하위75 트위스트 어 오동태는 본인이 잘치고도 많이 놀래요 야 진짜 저도 놀랬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232m 지금 공연한 선배님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십니다 자 장한 나나나나 프로의 뒤택 와 진짜 예쁘다 좋습니다 인준형 피션 오 잘한다 키가 올라가냐 키가 올라가냐 부와서 부와서 살았어 살았어 레이디티로 왔어 살았어 레이디티로 왔어 레이디티로 왔어 진정한 레이디야 우와 대박이다 레이디티로 왔어 야 야 무슨 스크린 기계가 AI냐? 야 개그맨들 모였다고 얘도 오늘 개그를 치네 와 처음 봤어 이런 거 진짜 레이디티 아니야? 한 7번 치면 일단 7번 주자 잘라가야 돼 어 한 번에 못 가 7번 쳐 7번 7번 어딨어요 아까 정태형이 들고 있었잖아 240점 2m 페어웨에 벙커는 밑에 놓고 쳐도 돼 아 지금 오정태 남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임준형 페어웨에 벙커는 페어웨에서 치면 됩니다 임준형 오 벙커 잘하는데 아 아 아 아 앙칼져요 어 앙칼져요 알았어 빨리 할게 여기도 앞으로는 간다 아 오정태 이러면 181.5m 투온 가능합니다 투온 야 투온이다 이거 하지만 좌측해져도 우측 오비에요 야 진짜 잘만놨다 이번에 야 저 말을 좀 약간 쫄까요? 좌측해져 오정태씨는 지금 이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버디를 해야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가 옆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계속 공격적인거죠 굳이 안잡아도 되는 유티를 잡고 있어야죠 굳이 안잡아도 되는데 말이죠 굳이 안잡아도 되는데 말이죠 같이 치는 사장님 얼굴을 해줬습니다 자 오정태 세컨 아 이거 약간 뒤땅나면서 거리가 많이 안 나가죠 두꺼워서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언을 안 잡았네요 이렇게 치기 위해서 오정태 아니 폰이 잘하는데 왜 잘 맞는거야 오 대박이다 저는 150m 챘어요 지금 어 꽤 나갔습니다 꽤 자 이에 비해서 임준혁 지금 2벙 임준혁은 자기 플레이만 하면 돼요 자기 플레이만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플레이를 하면서 오정태 미스를 바래야 되는데 너무 잘 치고 있죠 그렇죠 임준혁 역시 연습생 좋아 제일 많이 듣는 소리죠 다리가 너무 길어 임준혁 임준혁 어 괜찮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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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림이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페이웨이 페이웨이 맞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75m 다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다 왔습니다 한 번만 똑같이 75m 한 번만 저기 포층쿠키가 너무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의 운생이 어떤지 궁금하다 임준혁 네 번째 샷 아 포층쿠키 아 개인적으로 오정태씨 혼자 지금 못 알아듣고 지금 정태 형 포층쿠키가 뭐야 김준혁 어 어 잘 맞 잘 맞아서 잘 맞아서 잘 맞아서 너무 잘 네 감사합니다 살 너무 잘 맞았어요 살 살이 뭡니까 살았다고요 네 살았습니다 살 고정태 여기 있는 하우스채 없어? 야 있습니다 하우스채랑 각다로 가봐 야 소촌 관리가 잘해 자 오정태 여기까지 너무나도 쉽게 왔어요 쉽게 95.3m 오정태 아 딥다 딥다 야 임준혁 모른다 정태 형 몰라요 임준혁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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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이가 붙이면 모른다 이거 준혁아 샌드 정태 형한테 샌드 내놔 오빠 숨기고 있어 하하하하 아 왜 나 내 채로 쳐 아니 왕기가 자기 클럽 얼마나 에끼는데 아 제 클럽 갖다 쓰시면 돼요 아 좀 치게 해줘 아니 치는 걸 너무 못 치니까 자 지금 내리막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한 10m 정도만 치면 붙습니다 그린 입구에만 떨어지면요 네 15m 치면 안 됩니다 자 10m 정도 내빈 걸 깜빡해 임준혁 좋아 좋아 아니야 이게 좋아 아 내리막을 안 타냐 좋아요 어 괜찮아요 어 나 빼 괜찮아 괜찮아 나 빼 임준혁 이래서 복이 일단 야 임준혁이 이기겠는데 자 러프 러프 제가 봤을 때 지금 전환규씨 지쳤습니다 자 러프로 가시고요 오정태씨 황규 지쳤어요 오정태씨 아 녹화 시간이 원래 이렇게 길었어요 러프 오 센데요 좋아요 오 드럭 아 좋집이 너무 정태 2m 뻗한 걸음이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승패는 좀 갈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만약에 아 버터는 또 다른 데서 꺼내네요 임준혁이 넣는다면 여기도 쏴요 버터 오 이토벌이 장한 나나나나나 쏴가스는 이토벌이 장한 나나나나 쏴가스는 이토벌이 아이 빨리 해 진짜 보증쿠키 저 이거 움직여도 돼요? 돌리면 안 돼 아 레이디는 돼 레이디는 돼 아니요 레이디는 돌려도 됩니다 레이디는 돌려도 돼요 레이디는 돌려도 돼요 레이디는 돌려도 됩니다 네 레이디는 핸디캔이니까 돌려야 됩니다 됐다 아 아픈데 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돌리는 것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 두컵 한 네 성공시키면 몰라요 같이 죽어 같이 자 성공시키고 오정태가 빼먹으면 두 다 탈락이죠 네 여기 살면 안 되는데 자 임준혁 자 임준혁 임준혁 딱 열정한 시간이야 아 너무 됐는데 너무 됐어요 임준혁 아쉽습니다 더블 보기 자 이렇게 되면 오정태 2연승 2년 합격 보입니다 아 정태가 누우면 이기는 거야? 2연승을 하다니요 아 파펫이네 정태는 정태가 이겼네 오정태 파펫 성공하면 2연승 우리도 3포즈라는 이변을 보이지는 않겠죠 오정태가 2연승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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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과연 놀리는 시즌이냐 자 이렇게 해도 오정태 승리 승리합니다 오정태 승리합니다 오정태 승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빅이벤트다 빅이벤트 빅이벤트 드디어 오셨습니다 고 명환 고 명환 고 명환 고 명환 고 명환 절대강자 고 명환 명환이 형 저 캐디팩트 25년 25년 된 것 같죠 골프를 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은인 자 그리고 저 복장이 예전 10년 전에 기가에서 25년 전 아닌가요? 20년 전 20년 전 거의 20년 전인데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겨드랑이에 홍수 났습니다 지금 콸콸콸이에요 지금 벗을 거니까 안 벗을 거니까 속총관리 잘하라고 속총관리 오정태 정도는 제가 안 벗고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오정태 씨부터 치샷 들어갑니다 자 일단 오정태 2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록이에요 이기면 장홍자의 2승 오정태의 2승 생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18호까지 쳐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야 저게 해저드가 있네 해저드는 어딜 가나 있죠 자 오버는 파포 상당히 짧은 오리인데요 오정태 오늘 드라이버가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위치에다 놓고 드라이버 좋아요 예 좋은 거 맞아요 아 잘못했어 아 아 오비 자 다시 다시 말씀드리자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오정태 씨는 재미있게 하려고 골프를 뭐 재미삼아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금 자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가 왔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날로 먹나요? 날로 먹나요? 어? 오명을 틀냐 마주 오명을 틀냐 마주 오명을 틀냐 마주 날로 먹나요? 오명을 틀냐 마주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뭡니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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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저런 사람이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야 조명탑 왜 저렇게 맞아? 개그의 신입니다 개그의 신 이야 조명탑 이거 정말 앞을 볼 수가 없네 반전의 반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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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아요 살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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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이거 옷을 타면 됩니다 옷을 타면 됩니다 자 이거에 맞가는 거거든요 천하의 고명 선배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옷을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자 고명한 선수 고명한 선수 옷 안 벗어요 아 일단 그 샤트에요 이새명이 일명 뺌새들이라 그러지요 뺌새들 천하 mais 는 해전 Roosevelt 일명 connectivity 요구랑 누가 물 좀 매겨요 이게zy는 것 같으니까 갈 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저 옷에 담이 베어있는 느낌이에요 고현 license 이정도라면 제가 한번 해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샷 이게 뭐가요? 못 벗다 안 벗어 안 벗어 정진아 해볼만 한다 할 수 있다 해볼만 한다 대박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개굴이기는 X가 되는 거잖아 오정태 양파만 안 하면 이깁니다 야 56도가 뭐야 이게 56 써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숫자를 못 잃냐 이건 48도야 이건 61도야 둘 다 양파되면 둘 다 탈락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랑 경진이랑 싸우니까 맞습니다 이런 X 게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진아 운동화 끈 꽉 매라 와우 자 지금 이게 스튜디오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둘 다 오비를 날린 상태에서 고명환 선수 아주 깔끔하게 해저드까지 추가했어요 여기서 올리기만 하면 승선이 있는 오정태 아 난루 깠죠 난루 깠서 올라갔어 야야야야야 난루 깠서 올라갔어 기가왔어 심지어 붙였다 나이스 나이스 오정태 야 졌다 야 졌다 내가 졌다 야 정태 형 졌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정태 형 강자 자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이 리그의 모든 선수들은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저 왜 그러십니까? 무슨 후보 없습니다 저기요 아직 둘은 안 했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내 공원 제가 왜 둘을 안 보고 얘기하는지 아 오버? 세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못 치네 자 남은 거리 7.1m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어디로 뭐 좌측 한클럽 반 한클럽 반? 첫 단추를 잘 껴서 그래 홍재야 멋있었어 진짜 최고의 샷이었어 아까 고명환 옆 라인이에요 옆 라인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지금 탈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세전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감 잡으신 것 같고 아니요 자 제가 볼 때 고명환 선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제가 볼 때 고명환 선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양파 양파 와 대박 와 대박 나 혼자 3번만에 찬성 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저 정도 많이 짜증나 준거에요 지금 이 3번들을 위해서 저 옷을 1시간째 입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오정태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야 자냐? 하하하하 첫 번째 3승 첫 번째 3승 남은 오정태 6번 호에 유출합니다 오정태 아 정답 당신 아 이쪽 모든 연곽 acet 받 고 엥 בב 핫 자 Branch 더 활교야 갈수리 드라이버 아니야? 드라이버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야 진정 주지 마세요 진정 몇 미터야?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차려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의 가장 문제점은 이거 한 번 하고 하면 지쳐요 지금 지쳤어 아 이거 대단하신데요 저거 돌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쟤가 안 나와 6번 홀 오정태의 티샷 파스리입니다 102미터구나 100백 죄송한데 저분 필기 나가면 진행돼요? 티가 들어갔다가 티가 들어갔다가 장가 다시 끼고 오정태 116미터 오? 잘 쳤는데? 아 이거 잘 쳤는데? 잘 쳤어 나이스옷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치지? 어우 잘하네 하나 지쳤어 지쳤어 빨리 치자 자 황규 형 우리 명환이 형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즐거워 하셨었는데 3분 만에 퇴장 당하시고 황규 형 장화 신고 왔니?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거 아니셨죠? 갯벌 장화 네 아까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꽝야 어? 잘 들어갔어 야 이거 붙었어 황우리는 까진 아니지만 아우 까진 샷 전환규 정패 오정태 버즈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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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동물 자고 밀렸던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엎드려 쏴 쏴 쏴 자 오정태 버디펀 남은 거리 9.02m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 셔라 좀 셔라 좀 아 뭐 얼음이야? 뭐야 어우 오정태 너 너 쏴 야 잘했어 야 잘했어 와 들어왔어 아 오 오 서랑 서랑 막상 땀꾸들어옵니다 이 중이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